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 팔체질총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늘 추리소설만 읽어오던 안자비가 웬 건강도서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이 팔체질에 굉장히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화만 소개를 해드리고 책 소개 간단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5년 전에 당화혈색소 수치 6.5가 나오면서 당뇨병 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당뇨병 환자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일단은 딱 끊고 정상인이 될 때까지 3개월 동안 무려 9kg을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살을 뺀 관계로 막 쪼글쪼글해지고 흉측해지고 그래도 아무튼 살을 많이 뺐기 때문에 동네 가정의학과 선생님하고 기대에 차서 다시 한번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당화혈색소 수치가 고작 0.1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6.4 이제 당뇨 전 단계가 되기는 했지만 정말 우울한 결과였습니다. 그때 딱 우연히 주석원 한의사님 이 책의 저자인 팔체질의 대가 주석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정을 설명하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현미 먹고 살 빼셨군요. 네? 아 알고 보니 저 같은 토양체들은 현미가 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살은 빠졌을지 모르지만 몸에는 거의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몸에 좋다는 보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그리고 쌀밥 시컷 먹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밀가루도 어느 정도 적당히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체질식을 했더니 당화혈색소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와 체질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았고 그때부터 체질식을 더 열심히 하면서 몸 건강을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이 주석원 한의사께서는 글쓰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동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팔체질 총선은 그동안 나왔던 책들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저는 기존에 나온 책들도 다 읽어봤는데요. 이번 책은 뭐랄까요? 갖고 다니면서 봐야 하는 포켓북? 그런 개념입니다. 언제나 내가 궁금한 부분을 짠 펼쳐서 보면 마치 휴대폰 앱처럼 그 순간순간 중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책 소리, 종이 소리가 좀 나겠지만 제가 목차를 좀 보면요. 일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각 체질별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체질이었을까?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읽으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너무 자기 체질과 동떨어진 음식을 먹었던 분들은 이걸 구분하기 좀 어렵게 된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책에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팔체질 한의원을 찾아가서 나의 체질을 간별을 받으면 더 정확하다. 그런데 아무튼 웬만한 분들은 이 책으로 아실 수 있게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거를 읽고 나서 자기에게 좋은 체질식, 어떤 음식이 좋은지가 또 써 있습니다. 또 제일 좋은 베스트 건강식품도 따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체질에게 이런 음식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건강식품은 이거다. 또 건강법도 따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토양체질은 특히 이런 여름에는 얼음을 막 씹어 먹으면 몸에 좋대요. 그러니까 바깥은 따뜻하게 하고 안은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토양체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토양체질이지만 제 아이나 다른 가족들은 체질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 한 권 다 가지고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반지를 끼우는 위치도 다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더 많이 해야 하는 운동, 어떤 운동법이 좋은지 피트니스도 체질별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다이어트. 체질별로 다이어트를 할 때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래서 핵심 영양소를 빠짐없이 챙겨주는 팔체질 영양학, 또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25년 정도 임상을 해오시니까 이런 것까지 써주셨어요. 나와 내 아이의 체질에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물론 꼭 그 직업이 맞다고 그 직업을 택하라 이런 무리한 강요를 한 건 아니고요. 책 속에서. 아무튼 이런 체질에게는 이런 직업이 더 맞는다. 이런 재미난 유용한 정보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좀 사서 소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신간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만간 또 재미난 추리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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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